자, 여기 꼬대주면... 자, 조용! 조용! 이번에야말로 틀림없이 공주를 죽여야지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누구세요? 사과 사세요.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사과랍니다. 아, 아주 맛있어 보이는 사과구나. 한번 먹어봤으면... 하지만 문을 열어선 안돼. 하지만 문을 열어선 안돼. 안 사요, 할머니. 그러지 말고 이 사과 향기를 맡아보고 그려. 사과 향기가 좋군요. 참 맛있어 보여요. 아, 세영아. 아직 대사 다 못 외웠어? 대사가 너무 많아서... 수윤이는 자기 것도 외우고 세영이 네 것까지 다 외운 것 같은데? 다음 주까지 다 외워와. 알았지? 알았지? 잠시만요. 아...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